삼성전자의 하반기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 노트10이 역대 최단 기간에 100만 대 판매를 돌파했습니다. 삼성전자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출시한 갤럭시 노트10의 국내 판매량은 어제 100만 대를 돌파했습니다. 삼성전자는 갤럭시S와 노트 시리즈를 합쳐 역대 최단 기간인 출시 25일 만에 기록이라며 전작 대비 2배 이상 빠른 속도라고 말했습니다. 갤럭시 노트10은 노트 시리즈 최초로 일반과 플러스 두 가지 모델을 출시했고 전작과 차별화된 디자인을 적용한 것이 인기 요인으로 꼽힙니다. 한편 삼성전자는 1차 예약 판매에서 10여 분 만에 약 3천여 대의 초도 물량이 매진된 폴더블 스마트폰 갤럭시 폴드의 2차 예약 판매를 내일부터 진행합니다. 공급 물량은 1차 판매 대비 약 2배 이상 증가한 1만여 대입니다.